3, 2, 1. 미국 래퍼 아르마니 화이트가 자신의 히트곡을 개사한 영상에서 독도를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속 아르마니 화이트는 한국 팬들을 위해 히트곡 보티드의 후렴구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독도로 개사해 불렀는데요. 독도를 직접 언급한 해외 아티스트는 처음이라 국내 팬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아르마니 화이트는 지난해 발표한 빌리 아일리쉬라는 노래로 단숨에 인기 반열에 오른 래퍼입니다. 이 노래는 빅 티셔츠 챌린지로 SNS에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에 전해 드렸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